상어 지느러미에서 속도 때리고 눈으로 나오고 의완들이 좋지 잉? 뒷다리 끄고 다녀요 엉덩이 보이세요? 다음 쪽에 끄는 느낌?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 못 쓴다고 그러던데 남으면 안되는데 얘들은 아프면 뒷다리부터 잘 못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건지 부러진게 아닌가 주인분은 걱정하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볼겁니다 엑셀 찍어보자 마취에 들어갈게 준비 준비 엑셀 찍어보자 뱃이 엑셀 찍어보자 마취를 하면 근육도 늘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왔다가 이 기도로 들어가거나 이런 위험하거든요 부실을 두고 잠깐만 빨리 빠졌네 됐어요 얘네 이쪽도 안이 오물면 어떻게 해 놔주세요 귀엽다 Ник и Pork 연주로 세척하는 것 카층 Abertoon 아닙ought 네 얘기를 좀 해봤는데 해부적인 문제가 있는건 아니지 그러면은 어떤 내과적인 문제거든요 하반신의 구조 자체가 약간 약해서 그러기 때문에 몸 전체를 건강하게 해주면 하반신이 저절로 튼튼해지거든요 인형 시간이 없을듯 일참 으으으으 아으으으으으... 하하 으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